안녕하세요 이번에 짤 꽃은 치자꽃이에요 하얀색 치자꽃을 짤거에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기둥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짜주세요 살짝살짝 벌려주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팁은 124번 국산 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작아요 기둥이 안에 비었는데요 이만큼만 치워주세요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다섯 장을 짤거거든요 두개 여기를 잘 구분을 하셔서 짜주세요 세개 네개 다섯개 이렇게 다섯장을 짜줬어요 끝에는 살짝만 건드려주면 조금 더 끝이 더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이사이에다가 또 한장씩 짜줄거에요 이 꽃잎이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 나게 짜는거는 이렇게 안에다가 한번씩 짜주고요 또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두 번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내려주면 끝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세요 그러면 끝에가 조금 뾰족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올려주고 한번 톡 건드려주고요 또 여기도 살살살살 올려주고 살살살살 올려주고 톡 건드려주고 한장을 더 마지막으로 짜주면 두 번째 줄 꽃잎까지 완성해요 이렇게 짜시면 되시고요 치자꽃은 또 다른 작업을 한번 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치자꽃을 짤 때 안 입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기둥을 하나 조그맣게 하나 짜주시고요 치자꽃 안에 보면 이렇게 격격으로 봉우리처럼 꽃잎이 뭉쳐있거든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가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시면서 여기를 보이시죠 여기를 벌려서 돌려주세요 그 다음 이 깍지를 팁을 여기다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돌려주시고요 여기 또 벌려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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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요 안에다가 넣을 건데요 이게 너무 여기 기둥이 두껍죠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깎아주시면 이렇게 얇아졌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딱 들어서 여기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 안으로 요 안에 요렇게 넣을 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얘가 제일 예쁘더라구요 보이세요 치자꽃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짜시면 되세요 자 기둥은 요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 안을 조금 채워주시고요 자 또 다시 해볼게요 자 다섯잎을 짜주는 거예요 약간 약간씩 약간 흔들려주면 조금 길이가 조금 살짝 길쭉한 꽃을 짤 수가 있어요 하나 약간 약간 요렇게 살살살살 움직여주고 끝에 한번 톡 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요렇게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 또 요렇게 하고 한번 똑 짜주고 그 다음 꽃을 짤 때 얘랑 얘랑 막 겹치게 짜지 마세요 요렇게 서로 살짝 안 붙게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짜주세요 자 이제 다섯잎 짰죠 그 다음에 또 다섯잎 짜줄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씩 받침을 하나 짜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짜주세요 그러면 이 꽃잎하고 이 꽃잎 사이에 얘가 붙지 않고 서로 붙지 않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똑 쳐주시고 그 다음 또 한번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한번 또 쳐주시고 됐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두쳐주시고 됐죠 요 안에가 좀 들어가고 이런 꽃들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두쳐주시고 아나도 되고 크지 않아도 되요 안에 들어가는 꽃잎은 자 잘 붙게 콕 박아 주시구요 그다음 돌려주세요 한바퀴 두바퀴 한 세바퀴 두바퀴 반 정도 돌리셔도 되세요 요기하고 얘하고 붙이면 안돼요 왜? 이 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주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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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짜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은 저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기둥을 얇게 요렇게 깎아주세요 깨끗하게 요렇게 얇아진거 보이시죠? 요렇게 깎은 다음에 자 여기를 가위로 잡고 좀 정돈을 또 한번 손으로 한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살짝 눌러주고 하면서 다른 꽃잎 최세한으로 안 닫히게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 꽃을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한번 얼려서 사용해요 꽃이 망가질까봐 그러면 훨씬 다루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짜 볼게요 요 안에 채워주는 걸 꽉 안 채우는 이유가 꽃잎 요 가운데 쪽은 좀 들어가게 짜기 위해서 그래서 꽉 안 채워주는 거에요 요번에는 수술이 안에 보이는 거를 한번 짜 볼까 해요 살짝 살짝 이렇게 한번 톡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장 수술이 보인다는 거는 꽃이 조금 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톡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 팁을 살짝살짝 미세하게 응져줘가면서 찌면 약간 길쭉한 꽃잎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를 살짝살짝 아주 미세하게 심하게 움직이면 주름 잡히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 폈으니까 꽃잎을 조금 중간중간 한번씩 더 짜줄게요 핀꽃이니까 너무 크게 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이럴 때 이 가운데는 가운데가 이렇게 안 모아지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막히지 않게 짜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짜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살짝 크지 않은 꽃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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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쳐주세요 자 꽃잎을 일단 2단 짜주다가 한 단을 더 짜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기둥을 살짝살짝 넣어주고요 수술을 하나 이 정도만 짜주세요 그 다음 이제 수술을 보이게 꽃잎을 아까처럼 이렇게 겹치게 돌아가면서 겹치게 짜주시면 되세요 얘 수술이 짜졌으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모아진 꽃잎보다는 얘가 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깎아주세요 날씬하게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시고 저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약간 핀치자꽃이 됐죠 요렇게 지금 요런 꽃잎이 보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건들지 마시고요 나중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셔갖고 손으로 살짝 만져주셔도 되세요 네 자 치자꽃이 세 개가 완성이 됐죠 케이크를 만들 때도 똑같은 꽃을 쪼로록 놓는 것보다는 오무린 꽃 핀 꽃 활짝 핀 꽃 봉우리 뭐 요런 식의 구성으로 놓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뻐요 자 요번에는 활짝 피기 전에 치자꽃을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꽃잎이 이렇게 펴 있는게 아니라 오무려져 있죠 자 요번에는 자 요런식으로 계속 짜주세요 얘가 아직 피기 전이기 때문에 장미처럼 짜지 마시고요 요정도에서 멈춰주세요 요정도에서 멈춰주세요 요정도에서 멈춰주세요 요러면 이제 얘가 활짝 핀 필거라 예상 얘가 이제 피기 전에 모습으로 요렇게 하시면 치자꽃이 완성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치자꽃이 완성입니다 요정도에서 멈춰서 과정을 거치면 훨씬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앙금플라워에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음 이렇게 나만의 방식과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 가지로 한번 짜 보시면 또 나만의 꽃이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앙금플로우는 어떠세요? 예쁘죠?